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한 사성 장군 예비역이 있습니다. 안보를 위임하는 4대 안보관을 배척하고 자주 국방의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졌으며 미국과의 합리적 동맹관을 보여준 장군 전술 전략에서 주한미군이 인정했던 예비역 사성 장군 바로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김병주 의원입니다.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입니다. 네. 충성! 예비역 육군대장 여러분께 거수 격려로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읽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저는 이번 경선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상임 고문님들 고문님들 또 지역위원장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을 때 너무 반갑게 맞아 해주시고 야 김병주가 우리 민주당의 보배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 동맹 국민의힘 훈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나는 김병주 지지한다.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힘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평소 안부 전화 안 하다가 필요할 때 전화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고문님들 상임 고문님들한테는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최소한 저희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듯이 안부 전화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영외 지역위원장님들한테는 두 달에 한 분 정도는 전화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응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강좌입니다. 더 소통해서 당원 중심에 우리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강원도 태백에 광산촌으로 갔습니다. 강부가 되었습니다. 막장 인생. 죽음을 무릅쓰고 강부가 되어서 강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육사가서도 포병장교가 되었는데 미래전이 포병, 하력전이라서 포병장교가 됐더니 포병이 비주립니다. 포병이 줄이고. 그래서 진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포병은 마지막 개업이 2스타나 3스탑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해서 11년 만에 포스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민주당을 왔습니다. 민주당에 오니까 육사 출신 선후배, 군선배들이 배신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를 막 매도하는 겁니다. 작년에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반대하고 나섰을 때 육사총 동문회와 사식기에서 저 동기들이 제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이 저의 비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비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제가 싸워왔습니다. 2주 전에 4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108대1 전투, 국민의 힘을 혼냈는데 4일 후에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김병주입니다. 최고위원되면 저는 윤석열 정부 맞서는 최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최고위원되면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0.7%의 아픔을 딛고 중원을 정복하는 선봉장 저가 되면 최소한 3% 이상 개인기로 중원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 점령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민주당 하면 이기자 이기자 세 분 한 분 하시죠. 민주당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얼떨결에 모두가 따라하지만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김병주 하면 힘내라 힘내라 세 분 해주세요. 김병주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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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이러면 안되는데 모두 즐겁게 따라해줍니다. 고민하지 말고 10번 생각해도 10번 김병주입니다. 13번째 다위로 12번 김병주입니다. 12번 김병주입니다. 13번 김병주 15번 김병주 16번 김병주 envie 18번 김병주 trasib 13번 김병주 10번 김병주